글램피딕 50년산, 64년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50년, 64년 동안 숙성시킨 위스키인데요 50년산의 경우 한 병에 3천만원에 팔리며 64년산은 과거 경매에서 8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잔 마셔볼 수 있을까요?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작은 마을, 더프타운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 동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시겠죠 이 마을이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다시 보일 겁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스키 브랜드, 글램피딕이죠 2017년 한 해에만 120만 병의 위스키를 팔아치운 이 회사는 위스키 시장에서 꽤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글램피딕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램피딕의 창립자 윌리엄 그랜트는 원래 한 위스키 증류소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위스키를 맛보고 위스키 생산에 관심을 갖게 됐죠 결국 1886년 여름, 7명의 아들과 두 딸을 데리고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 있는 피딕강 근처에 공장을 구입하고 글램피딕 증류소를 세워 계곡에서 유래한 최고급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램피딕의 탄생 배경이죠 글램피딕이라는 이름이 피딕강 근처에서 만들어진 위스키라는 뜻이냐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글램피딕은 게이러로 계곡을 뜻하는 글램과 사슴을 뜻하는 피딕의 합성어로 사슴이 있는 계곡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슴이 서식하는 스코틀랜드의 청정수로 제조되고 있다는 걸 표현하려 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또 다른 스카치 브랜드인 글램피딕 맥켈라니나 글램피딕 등과 함께 세계에서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1824년부터 만들어졌으니 역사도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 글램피딕과 글램피딕이 인연이 있다면 두 브랜드의 증류소는 의외로 가까운 편인데요 과거 글램피딕의 증류소가 불이 나서 주문량을 채우지 못하자 글램피딕의 창립자가 글램피딕을 추천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덕분에 글램피딕은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죠 전쟁으로 인해 위스키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금주법으로 인해 술 소비가 줄어드는 위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글램피딕은 위기에 대처하며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글램피딕은 윌리엄 그랜트의 자손들이 가업을 이어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글램피딕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의 이름도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입니다 이렇게 가족 사업으로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가 스코틀랜드에는 몇 군데 없다고 하네요 또 다른 유명한 위스키인 발벤이도 글램피딕을 만드는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에서 만듭니다 이 정도면 형제 브랜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핸드릭스 진도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의 브랜드입니다 위스키 하면 따라 붙는 단어가 싱글몰트입니다 100% 보리 즉 메가만 증류시킨 위스키로 맛과 향이 뛰어난 위스키를 싱글몰트라고 하는데요 이 싱글몰트를 최초로 만들어낸 게 바로 글램피딕이죠 1963년 처음 글램피딕이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후에는 그 맛과 향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싱글몰트 위스키가 널리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싱글몰트 위스키 그 자체인 것이죠 글램피딕 하면 생각나는 독특한 병모양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형태의 병모양은 원래 스웨덴 왕가의 한 왕자가 디자인한 것을 개량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1961년 처음 등장한 이후 글램피딕의 상징이 됐습니다 위스키를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물, 공기, 메가 세 가지를 형상화해 병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런 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또한 글램피딕은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포장과 패키징에도 많은 신경을 써 제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도면 위스키 게이 애플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램피딕은 첫 증류 이래로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액 숙성통인 오크통을 만드는 제작 기술자부터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전문가들이 관리해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가스를 이용해 술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글램피딕은 여전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램피딕은 오크통에 매우 진심입니다 오크통은 위스키의 풍미를 높여주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글램피딕은 이미 사용했거나 향후 사용하려는 오크통을 전담팀이 전문적으로 맡아 직접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오크통으로 만들어진 술에서 좋은 향과 맛이 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위스키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었다고는 하지만 글램피딕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먹는 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게임 세트 등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있죠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즐기고자 하는 젊은 층은 싱글몰트 위스키의 대표 브랜드 글램피딕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된 글램피딕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